우리 둘 만 탈출하면 돼 그러니까 가만히 야 분명히 한쪽은 열려있고 한쪽은 닫혀있을거란 말이지? 그치 그치 저기에 있다 저기에 오랫다 저기에 오랫다 쟤가 있다라는건 아니지? 어 저기 문 있어 저 문이 열려있을지 단추였을지 몰라 내가 가서 문 닫혀있으면 열게 마블라 마블라 열려있다 거기서 기다려 알았어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마블라 뛰어와 야야야 오케이 뛰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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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와 야 탈출 탈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와 역대급이었다 진짜 와 형 진짜 형 사랑해 이건 진짜 이거 룬캐리 인정합니다 이건 진짜로 야 전원탈출 와 이걸 전원탈출하네 전원탈출 심지어 제 닉네임이 뭐였는지 알아? 유다이 제 닉네임이 유다이였는데 이걸 깨네 이거를 이걸 사네요 아 진짜 생존게임은 무조건 룬님이랑 해야됩니다 아 참리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생존게임하면 지지리도 운이 없어 근데 진짜 형땜에 멋져 정말로 잘하세요 나한테 예예 잘하겠습니다 참리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제주는 룬님이 부리고 별풍선은 곰이 맞네 제주는 사람이 부리고 별풍선은 곰이 맞네 아주 행복한 아주 기모찌 오케이 갑시다 네 갑시다 어 이번에 느낌있어 어 이번에 느낌있어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그렇지 나 이제 딱 저 포지션만 보면 형이라는거 알거같아 흐하하하하하 딱 저 흑인여자 옷을 바꿔야겠다 아냐아냐 그 옷해 이 옷이 뭔가 좀 잘 걸릴거같애 이 옷을 해야겠다 그래그래 약간 어두운 바지 아냐 모자 모자는 쓰면 안돼 이번엔 좀 다른 애였으면 좋겠다 은신이 너무 많아 음 은신이 너무 대세야 저거 마치 뭐 유희양 뭐 카드효과 발동하는거 같애 시작할때 흐흐흐 함정카드 발동 어 그치 예 맞어 실제로 약간 그런거잖아 막 그런거도 있던데 상대에게 막 눈 뭐 안개같은거 심하게 보이게 하후 그런 것도 있던데 어 그쪽에 문항본 dij as Vancouver 아이고 굽사바님 99번째 팬클럽 별풍선 100개로 감사합니다 아유 크게 하셨네 아유 크게 아이고 아유 크게 하셨네 왜 확실하게 4명 다 살리겠습니다 야야 그분은 근데 형 어 시작하자마자 웬 심장박동 소리 형 살라고 주신걸꺼야 아마 누군지 모르지 아직? 그건거 같애 뭐? 어 뭐야 더 설치하는 애 어 어 어 어 어 왜 또 나야 왜 왜 아 진짜 아 정말 짱나 진짜 레이스 스타터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어 아 소리도 안내고 고치고 있었네 이정도면 거의 지석진이 아닌가 조석진 아 진짜 어 잠깐만 여기 소리난다 너 지금 쫓기고 있어? 어 내가 쫓기고 있지 내가 계속 계속 나가지 어 그럼 넌가보다 여기 옆에 있는게 어 옆에 있구나 옆에 있구나 여기 있구나 어 마모나 어 마모나 어 어 제발 어 어 빗나갔다 빗나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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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얘 못봤어 못봤어 그냥 내 옆에만 돌아다니네 내 앞쪽 멀리갔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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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지마 어딘지 알아 어딘지 알아 그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간다 어 나도 보고싶어 친구 한명 왔어 여기 그러네 어 저 친구는 야 이거 나 구해주려 하는데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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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친 얘 덧걸렸어 형 얘 덧걸렸어 얘 덧걸렸어 얘 들고있다 지금 들고있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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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라 마모라 지금이야 마모다 내려가 타방가 마모다 마모다 몸에 꿀이 발라져있는거 같아 야 야 야 괜찮아 이때까지 생존 많이 했잖아 형이야? 잠깐만 이건 무슨 시추에이션이야 이거는 와 우리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야 야 난리났네 한명은 누워있고 제발 탈출 제발 탈출 성공해줘 제발 탈출 성공해줘 제발 탈출 성공해줘 아아 아이씨 제멋 제멋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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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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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뭐 이상한 데로 가네 저거 숨네 숨어 야 나 내 발밑에 내 발밑에 덜 있는데 아 쟤 쟤 걸렸어 쟤 걸렸어 형 쟤 걸렸어 와 나도 갑니다 아 어 쟤가 먼저 갔어 형보다 아니야 난 나는 거미가 내 목구녕까지 내 목구녕 뚫린다요 쟤 지금 쟤 실려가 실려가요 어어 어우 잔인하다 하아 하아 콜잼 와 지금 마지막 한 명밖에 없는데 저걸 또 밑에 덜을 밑에 덫을 만들어두는거 봐 저거 얼마나 연습이 돼 있다는거야 저거 저거 진짜 어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답이 없다 그치 어 뭐하냐 얘 뭐해 얘 뭐해 아 형 깔끔하게 접읍시다 어 이건 뭐 못 이길판이니까 어 아 가네 어 야 지하로 간다 한 명? 어 아 한 명 또 걸렸구나 어 탈출 어 어 이것도 예상외의 반전인데 하지만 금방 잡힐거야 어 어 어 약간 진짜 정말 살인마 같다 아 귀찮아 이 자식이 어딜 나가 일로 오란 말이야 어 너의 피부를 더 다치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아 나의 피규어야 막 이런거 같아 와 일부러 안 매다는거 봐 와 진짜 잔인한 놈이다 아 나 이럴때 좀 진짜 소름돋아 나 저러고 다닐대 나 진짜 좀 이래가면 또 뛰어올라 또 또 또 또다 진짜 정말 살인마 같아 와 저렇게 한 다음에 또 뒤에가 또 공격해 와 이래놓고 또 탈출하게 하고 개 개자님 진짜 와 이거 집주소 13일이 금요일 아니야 얘 개무섭네 이거 야 여기서 경험치작 한대 이렇게 해서 아 아 이렇게 해서 경험치작을 하는거야 아 아 아 진짜 장인하다 아 죽어가는 시체를 칼질까지 하네 쟤 경험치 얼마일까 12000점 밖에 못봤는데 와 쟤 근데 랭크가 장난이 아니어졌네 와 랭크가 9였네 와 완전 고렙이었네 저거 그랬네 그랬구만 갑시다 나 웨이징 들어왔어 야야 구 아까 그 멤버 아니지 딱 여자 두명인데 어 그 멤버 아닌거 같애 우리는 살인자를 못보니까 되게 불리하다 그니까 키키 조마문 그러고 나가는거 저거 뭐야 어 어 그러네 저러고 나가는거 보면은 나랑 안한다는거 딱 KK로 웃는건 한국인인데 어 그치 그치 심지어 나갔다는 면에서는 뭐야 흐흐흫 그니까 야 마무리 너보고 나갔다는건 뭐야 너랑 할 필요가 없다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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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은 할 가치가 없다 쓰레기야 뭐 그런건가 아 이거 한국인 서버에요? 아냐 아닌거 같던데 아시아 서버지 아시아 서버는 그중에서 핑 좋은사람들 묶다보니까 한국에서 한국이 내는거지 일본서버 한국서버 다 따로 있나본데 아 일본서버는 따로 있어도 한국서버는 따로 안만들어져 절대 우리나라가 형 그정도가 안돼 맞아 그정도 레벨은 아닌거 같애요 어 안돼 우리는 아시아 내에서 묶여있을거에요 아마 그래서 이쪽 있잖아 일본을 알아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고 그거 아닐까? 아시아 서버 내에 일본어 그니까 우리 서버가 호주에 있는거 아닐까?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원래 다른 서버들 다른 외국에 있고 이름만 아시아로 만들어주잖아 아 그래놓고 알고보니 아시아 가로에고 호주 가로닫고? 그냥 서버 자체는 호주에 있는거지 음 얘네도 왜 레디를 안해 어 얘 아까 해봤다 했던거 같은데 우리가 뭐 저렴하다 이거지 뭐 친구 만나려나보다 얘 얘 간보는다 아니네 간보는데 얘 간보는데 그니까 니가 그렇게 잘해? 1레벨 주제? 그러네 그냥 호접이었네 룬 2분은 지금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게임 더럽게 못하는 사람 있어요 뭔소리입니까 또 그래 왜 레디를 안해 얘는 어땠다 지가 레디 안한거 모른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 허접 아니야 레벨 1인데 쟤? 방금 지금 첫판 냄새인데 첫판 냄새 우리 한명 없다 생각하자 거의 쟤 맞으면 그냥 발전기 돌리자 그래그래그래 현명한 판단이야 쟤 닉네임 기억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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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모시기로 시작해서 숫자에 썼던것에 그치 레벨 1을 구한다라는거는 한국에 대한 정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지? 아 그거는 한국에 대한 정도 안내 그거는 진짜 조선의 정 그렇지 그정도까지 가야지 아니 저거 박스 박스 제가 1레비야 아 오케이 오케이 박스 아이디는 개멋있게 지웠네 마츠인더박스 워츠야 워츠야 어 어 어 네벤티 소리나 아아 이걸 또 어 됐다 어 내 뒤 누가 펄짝펄짝 뛰어다닌다 이번에도 덧 까는 애같은데 왠지 아 옆에 도와주러 왔는데 얘가 카콘 튀길까봐 걱정돼 어았 굿두굿두 하나 이제 킵니다 오케이 야야 내가 키다 망고 내가 키로 가야겠다 어! 팝콘 튀겼다 하지만 난 그냥 간다 차라리 있잖아 팝콘을 한군데에서 말고 여러군데에서 튀겨주면 괜찮아 그치 오케이 성공 오케이 어 매우 좋은데 어 덫덫 어 덫있다 덫 맵 곳곳에 덫있어 조심해 덫 어 아 얘가 덫을 피고 다녀서 이렇게 좀 안차는구나 아 이걸 팝콘 튀기냐 멍청하는 자식아 빨리해 빨리해 어 작은집 근처에 어 저 보인다 저 보인다 아 저기있다 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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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멍청한 놈 아 진짜 아 들켰어 쟤때매 아 아 아 진짜 뭐하냐 도와주지말지 진짜 짱나네 아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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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나도 나도 치료 해줘 나도 치료해줘 어 지금 나 지금 잡히고 있어 우우 박스가 나 치료해준다 지금 내가 타겟이야 내가 들어가 우리가 우리가 tenido 발전기 돌라 올게 2월 빡쳐 제발 어 살았다 살았다 발전기 거의 지금 다 돌려가는거 하나 있었는데 나 지금 거의 다 돌리고 있어 한개 자 그리고 나 힐 가능해 아 약통있어? 응 빨리해 빨리해 했어 오케이 그리고 내가 아까 돌리던거 돌리러 갈게 오케이 한개 깠어 야야 구두 어 돌리고 있네 지하에 있는 집 근처에 있어 지하에 있는 집 어 하나 돌렸거든 이게 한개 남았어 어 한개남았어 한개남았어 디모찌 이거 여기 2층에 돌리면 되겠다 잠깐만 2층에 있어? 2층 없네 2층 없네 이방 이 집 2층 아니네 여기 우리 세명 다 모였다 형 어 어 어 어 어 어 느낌이 안좋아 어 어 어 저쪽이야 이빈처에 있을거 같은데 어 여기 지금 여기가 아아 팝콘 클났어 지금 우리 우리 쪽에서 팝콘 터트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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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땐 한명은 백프로 잡힐거 같애 으하하하하하 어 한명 잡히면 버려 그래야지 어 뭐야 내건소에서 갑자기 처리한다 뭐지 애들 나 살았네 그러게 어 하나가 또 어딨는거야 이거 그러니까 찾았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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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무서워 미안해 미안해 외국인 친구 미간인 친구야 팝콘 됐어 팝콘 됐어 팝콘 내긴 됐어 근데 할 수 있다 걸렸다 어 친구 걸렸다 친구 걸렸다 친구 걸렸다 어 친구 걸렸어 친구 걸렸어 근데 쟤가 개못하네 형 이거 우리가 캐리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나도 하나 지금 다시 키로 갈게 어 나도 키고있어 쟤 한명 쩔뚝거린다 안 돼 맞았네 어 이쯤에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오케이 나 지금 반틈했어 반틈 오케이 어 이거다 이거 너 아니야 어 형이야 아 만났네 같이 만났네 어 뒤에 쩔뚝거린 애 있어 조심해 아 미안해 η 어 미안해 어어 애 일단 계속해 계속해 어 미안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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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있어 오오오오왔어 오 오있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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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거 같은데? 어 뭐야 누군가 봤어 분명히 날 본거 같은데 지금? 입구에 있어 입구에 아 우리팀 진짜 바보야 내가 가는 길에다가 닫아버렸어 아 진짜 어 도망가 어 방금 부딪쳤어? 어 방금 부딪쳤어? 이쪽으로 왔어 어 나 봤어 나 봤어 치료할까? 그쪽 움직인다 나 지금 문 열고 있어 아 이게 치료하기 더 이상 없구나 뭐야 문 앞에 문 앞에 세 명 다 모였어 어머나 어딨어? 나 있어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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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애들아 애들아 치료 안 해줘도 돼 치료 안 해줘도 돼 대출하자 으깽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나 못개었지 알았어 이 멤버로 사실 매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막판 깔끔했네 어 진짜 깔끔했네 탈인자 아이디가 블러드야 아까 우리가 아 진짜 무서워 우리가 너무 잘하나도 싶은데? 역시 역시 시시했어 살인자가 좀 못하긴 했어 루님 오늘 또 손소리도 많으셨을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중간에 활약상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재밌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구요 얼른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편도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